그 위로 나머지 손을 깍지 끼고 팔이 굽혀지지 않게 펴세요 네 빠르게 30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은요 이제 자세 혹시 흐트러져 있으면 바로 눕히세요 오른손으로 아래턱 잡고 왼손으로 고치고 입 벌려서 천천히 천천히 숨 불어넣어요 이때 숨이 잘 들어가는지 가슴을 확인하고 숨이 잘 나오는지 귀로 들어야 돼요 급하게 안 해도 됩니다 이건 1번에 다섯 번에서 열 번 정도 당황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만해도 돼요 다시 영부 압박 ático 지금은 Zeiten 다섯 일어난 조금만 이 싱니